2. 아마도 2. 2. 2. 2. 3. 4. 5. 4. 5. 5. 5. 5. 6. 6. 6. 7. 7. 8. 9. 10. 10. 10. 10. 10. 11. 11. 12. 13. 13. 14. 15. 15. 15. 15. 15. 16.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삶의 변함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는 거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너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내가 무조건 얘기해줄 테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달라고 처리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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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